안녕하세요 희소입니다. 오늘은 개구리 잎 속독새를 만들어 보았어요. 이름이 좀 어렵죠? 일명 월요일 아침새라고 흰고한 표정이 매력 포인트인 친구랍니다. 그럼 만들러 가볼까요? 고고! 구독, 좋아요, 좋아요. 한입에 담꽃을 담그고 생강을 넣어주세요 양파 양파 간장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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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닭고루 넣은 겉은 대치 자, 식단을 하면 더 맛있게 됩니다 줄기, 참기름 자, 엄마가 생겨서 이렇게 닭고루 섞어줄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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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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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일을 estimate the same stuff 면을 intricate 샀어요 샀어요 하늘햇 GER물代아 ected uku 썰어주세요 두번째 소금 모짜렐라 두번째 저거는 다 먹어야 돼. 이제 면을 바라먹는다. 여러분들은 비쌌한게 잘 모르는거같아요. 자, 이제 면을 칼집해서 면을 닦아줘야할거같아요. 면을 닦아줘요. 면을 닦아줘요. 면을 닦아줘. 면을 닦아줘요. 면을 닦아줘요. 면을 닦아줘요. 소금에 담아줍니다. 소금에 담아줍니다! 고소한 소금에 넣어줍니다. 소금에 담아줍니다. 소금에 담아줍니다. 아침은 먹기 전에는 과일 이빨을 맞추 줄이기 때문에 오늘은 음식을 먹기 전에 먹자 오늘은 다음은 김치 면이 왔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희소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